그 안에 뭘 집어넣으려는 걸까? 네, 고대성사 영업일팀의 허영도 팀장입니다. 허팀장, 나요. 김인배. 임배 형님? 지금. 나 좀 잠깐 볼 시간 되나 모르겠네. 지금이요? 나. 양치. 자, 마셔봐. 야. 야! 자, 마셔봐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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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간다 형님 정신 차리십시오 금방 병원입니다. 예? 그 아이요? 더이상 대화는 안되겠습니다. 더이상 대화는 안되겠습니다. 여기요. 꺽기게 있네. 예. 죽을래. 형님 정신 차려줍시오. 임배 형님. 임배 형님. 임배 형님. 김영광. 어서 오너라. 이리 와봐. 작은 걸 드는 게 아니었어, 이거. 윤진이 못 봤냐? 아니, 못 봤는데. 그래? 아, 윤진이 진짜. 저녁 왜 어디 있어? 잠깐만. 너한테 할 말이 있다. 김영광. 여기 어디 아닌가. 자료실이 8층이라고 있었는데. 근데요. 더 이상한 게 뭔지 알아요? 사실은요. 나, 그 회사가 왠지 낯설지 않더라고요. 조합이 3층. 너무 안 otherwise. 조합이 4층. 너무 안 좋은 않더라고요. 너무 안 좋은거 같고. 산이 3층에. 두층이 2층이 3층으로 찢어져. 털이 3층이 4층에 2층. 4층이 프레임. 4층 혼자여해봅시오는 사람들. 제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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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말이다니? 나한테 갑자기 무슨얘기? 윤재인에 대한 얘기야? 내게 너니까 죽을만큼 간절히 원해 오직 너니까 어떻게든 기다려야돼 한걸음씩 더 가까이 가줄래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아저씨? 제이나 혹시 김이빗씨 부인 되시나요? 윤재인이 등산을 잃어버렸다는거 아무한테도 이가지마 제가 어떻게 할까요? 오빠라고 불러봐 너 일자리 안필요? 돈 벌고 싶은거 아니었어? 함부로 말하자